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마련한 수혈 동의서 표준안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열, 오한, 오심, 구토, 알레르기, 흉통 등 생각보다 훨씬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적혈구의 비정상적인 파괴, 호흡곤란, 급성 폐손상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지 등의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수혈을 받을 경우 심장, 간, 내분비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갑자기 좀 오사게 지는데요. 하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수혈의 부작용을 경계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 큰 고민 없이 수혈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수혈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수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사를 다투는 환자에겐 생명서와 같은 이 수혈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살기 위해서 받은 피가 오히려 고통과 상처를 안긴 기막힌 사건들. 혈액 관련 제재나 수혈 때문에 HIV나 또는 다른 C형 간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린 사례들 해외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고는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민영사상 책임이 문제됐던 그런 판례들이 보고되고 있죠.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신 기법을 활용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로 인해 수혈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껏 수혈의 가장 큰 위험으로 꼭 쥐왔던 오염된 혈액으로 인한 감염 사고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혈의 더 큰 위험성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혈을 받는 순간 그 수혈로 인해서 환자의 건강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던 거예요. 오직 타인의 혈액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본 보통 사람의 혈관 속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혈을 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시작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순조롭던 적혈의 흐름이 거의 멈춰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말초혈액순환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혈압을 올리는 이유도 뭡니까? 말초까지 혈액을 잘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은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 환자분의 말초혈액의 순환은 실제로는 적혈구가 말초까지 도달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수혈을 해야 되냐고 더 큰 문제는 수혈에 사용되는 모든 피가 반드시 저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 한눈에 보기에도 확인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 내에 존재하는 적혈구가 급속도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적혈구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가 다르게 그 적혈구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보름만 지나면 서로 막 떡지기 시작해요. 적혈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하지만tersons은 모르검하고 싶다면